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이르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사도행정 1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떠나가고 나갑니다 사도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 했더니 주문 같은 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사타나 물러가라 이런 주문을 외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워서 이들이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안 놓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갑니까 사탄이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15절에 악기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악기가 대답하다 이르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 보면서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성령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1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18장에서부터 20장이거든요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럴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이 희한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세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 있으십니까? 히브리스 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들이고 욕되게 함이라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빛을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성찰에도 참여하고요 세례도 받아보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성령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행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에 참여한 거죠 은혜 속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내세의 능력도 말씀도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는 구원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어떻게 아느냐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가 뭐냐면 제가 세계적 반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리실 때 꼭 얘기하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지 그럼 성령님 계신 거 맞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또 다른 거 하나는 말씀이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한 명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혹시 이렇게 질문이 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5개로 1만 명을 먹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안 믿고 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 여기는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물고기 다섯 개와 떡 물고기 다섯 개가 아니죠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초면 먹었다고 예수님 먹이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요? 성령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제발 믿어나다 부탁한 적 없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증거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이제는 안 계시냐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시면 계시는 거고 영원히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들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항상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걱정되게 만들어요 넌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매일매일 문제 있는 크리스찬이죠 성령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결혼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처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데이트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살진 않아 하나도 안 됐고 그 안에 한 몸도 안 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죠 알기만 하는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근데 매일 욕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매일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살면 안 돼 매번 이렇게 말 이거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 있죠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이렇게 익숙해져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충만을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절에 19절이거든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줄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뻐서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기쁘세요? 기대가 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억지로 나오셨어요? 귀찮지만 벌받을까 나오셨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기적을 행한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면 기쁨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지 안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인데 에베소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로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여기서 피차 하나가 누구냐면 부부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남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써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요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도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근데 복종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복종의 종류가 아내들은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을 뭐해요? 복종을 잘해요 남편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자들 그리고 남편이 해야 되는 복종은 뭐냐면 그게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정말 아내가 느끼게 우리 남편 나를 정말 사랑해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지 아닌 지는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정확히 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 충만한 지 아닌 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웬 용기요 그렇죠?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왜 사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아내가 내 말 들어 주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아내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 자기가 느끼도록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세 종류예요 예배들이를 좋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물며 목사들도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하물며 목사들도 설교할 때 행복하라고 설교해요 행복한 설교, 행복한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행복할까요? 진짜 본인이 행복해서 행복하라고 설교할까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했죠? 설교 잘 들어보면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설교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들이 행복할까요? 제 주위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이 목회가 재밌는지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말썽 피우는지 얘기하지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행복했을까요?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었는데 행복할까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에게 찢어서 죽었는데 행복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은 행복했을까요? 그 어떤 온갖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때 행복하십시오라고 얘기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신사 참배 때문에 성도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본인도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고문당하면서 행복이 주제라도 됐을까요? 행복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죽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행복했을까요? 양아들 삼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다 율법을 범하라고 해서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 이거 범하면 율법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양아들 삼으신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합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이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이 행복하십니까? 나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행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0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성령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뻔해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각서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대요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요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혀요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24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면 자기는 이제 죽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 여러분을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떠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는 대로 내버려오실 것 같기 때문에 저 죽어서 못 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행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노라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 고백을 보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뭐라고요? 죽어도 좋대요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아본 거에 맛있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대요 아이고 죽겠다 앉으면서도 죽겠대 근데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궁상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죽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극치적 표현을 한 거예요 맛있어 죽겠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먹고 죽어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복의 표현이에요 행복하다면 맛있어 죽겠다 이뻐 죽겠다 이게 행복의 표현이에요 행복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백만장자가 신문에 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날 찾아오면 나에게 설명하면 백만 달러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직장에 만족합니다 샐러리는 적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애를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 하나하고는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한테도 백만 불 안 줬대요 이 사람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근데 왜 백만 불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행복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딴 게 필요가 없는 게 행복이에요 딴 게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요 사도발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발은 딴 게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때 죽어도 좋겠는 거예요 죽어도 좋겠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살다가 지금 죽으면 딱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전 많거든요 딴 때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잘 못 사니까 근데 지금 죽으면 뭔가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지금 죽으면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가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 나는 행복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의 학자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또 메이킹업 리더라는 책이거든요 한국말로는 영축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를 리더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대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의 시기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권의 시기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여자 만드시고 남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가 주권이죠 우리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단계냐면 inner life growth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라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라나죠 그렇죠?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또 뭐가 되냐면 그 ministry nurturing이 돼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요 여러분들 교회에 섬기면 이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리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성숙해지는데 이제는 그 겉모습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안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inner nurturing이라고 해서 life nurturing이라고 해서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존경할 만하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인격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구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까지도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은 이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convergence stage라고 그러는데 convergence가 뭐냐면 집중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데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여기가 행복의 스테이지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난 죽어도 좋다 으쌰으쌰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꼭 교회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맡기신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더 좋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힘도 나고 근데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힘 있게 하시는 그 스테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걸 쏟아서 죽어도 좋은 스테이지 여러분들은 이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은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그 다음이 애프터 그로우예요 모든 걸 쏟아 붓는 분 후에 그 다음에는 황혼의 시기죠 황혼의 시기 여러분들 이 황혼의 시기를 얼마나 잘 맡느냐는요 컨버전스 시기 집중의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뭘 해야만 황혼의 시기 때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오카눈 목사님 그 오카눈 목사님 같은 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집중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목회 동안에 그 후에 리타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무슨 질문이 있거나 무슨 의견을 받았다 그분에게 꼭 물어봐요 그분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황혼의 시기지만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버전스 시기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컨버전스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걸 하길 원하는 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콜링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거예요 잡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잖아요 그게 컨버전스 스테이지예요 집중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는 거고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물론 목적은 예수 그리스인데 주님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시기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이를 들어서 황혼의 시기야 아니에요 어떤 일에 따라서 틀려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황혼의 시기는 죽을 때 황혼의 시기였어요 모세는 컨버전 시기가 80이었어요 집중의 시기가 나의 80에 40년 동안이 집중의 시기였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행복한가 세상적인 목표를 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요 성경에 말하면 그런 행복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목적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도 발견하게 되고 뜻도 알게 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소원이길 원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강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점점 더 강해지도록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풋볼 선수가 누구냐면 컬트 워너라는 옛날에 램즈라는 NFL 풋볼팀의 이 선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선수는 대학교 때 풋볼 콜어백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자마자 아무도 이 사람을 드라프트를 안 했어요 안 뽑아줬어요 관심이 없었죠 본인은 풋볼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프로에서 안 뽑아주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뭘 했냐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시간당 5분 50 받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풋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서 코치했었어요 이렇게 코치 보조했었어요 그래서 시간당 5분 50 받고 먹고 살았죠 그런데 풋볼을 막 하고 싶으니까 이제 월급도 별로 안 나오는 아리나 풋볼을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하는 풋볼인데 그걸 또 유럽에 있는 풋볼팀에 가서 아무도 안 봐주니까 유럽에 있는 풋볼팀에 가서 풋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스텔담이라는 것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아리나 풋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풋볼 경기장 가는 길이 항상 사창가를 지나가야 돼요 사창가를 이 사람은 항상 그 사창까지 나와서 뭐하냐면 창자들한테 보금을 준 거였어요 늘 그러면서 이제 풋볼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좀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드디어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꽤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 사람이 NFL 세인 루이스 램스의 주전이 아닌 백합코로백이 된 거예요 백합코로백은 그냥 볼도 던질 일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백합코로백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주전코로백이 닫혀가지고 이 사람이 주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전이 되자 그 해에 이 팀이 슈퍼볼을 이겼어요 정말 그로스로에서 오브로시 받던 사람이 슈퍼볼에서 MVP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슈퍼볼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교만해졌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그랬고 3년 동안 2년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팀에서 쫓겨났어요 또 탑을 올랐다가 또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NFL 팀 중에서 제일 못하는 팀이 아리조나거든요 아리조나 카드리나인데 이 팀에서 백합코로백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을 예전에는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백합코로백을 했을 때 또 코로백이 주전이 또 닫혀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백을 했는데 이번에 또 슈퍼볼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제2의 신데렐라가 제2막을 한 번 신데렐라가 됐잖아요 또 내려갔는데 이 막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리조나에서 이 사람을 내년도에도 우리 팀에서 뛰라고 몇 밀리언 달러를 제시하면서 사인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풋볼을 안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풋볼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일 풋볼하면 다치니까 그만하라고 아내 말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풋볼을 그만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학 나올 때부터 귀하게 막 쓰시지 왜 꼭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을 이렇게 굴곡을 주실까 업밴다운을 주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눈여겨보는 풋볼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슈퍼볼에 우승한 사람 있죠 이글즈의 코르백 닉 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슈퍼볼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인생이 똑같아 2012년에 이글즈의 스카우트에서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전이 아니었어요 후보였어요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5년에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쫓겨나서 한 번도 풋볼 경기도 해본 적도 없는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이 사람이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신앙이 좋으니까 신학교를 간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근데 하필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필라테피아 이글즈에서 2015년에 또 후보로 오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갈까? 목사가 될까? 근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만두는 건 아니지 하고 2015년에 다시 이글즈에 백카 코르베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무명으로 살고 있는데 올해에 갑자기 주전이 닫힌 거예요 또 주전 코르베 다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뛰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슈퍼볼을 이기기까지 한 거죠 웃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 풋볼에서 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고등학생들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로서 살고 싶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이글즈 팀 사람들 성격 공부 그룹을 만들어 성격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졸업하자마자 귀하게 안 쓰고 그냥 그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쫓겨나게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리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쓰신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부어줘도 세상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교만해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내려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내려가게 하시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는 쫙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도바울도 업밴다운이 많았어요 사도바울도 업밴다운이 많아요 사도바울의 삶을요 약 네 가지의 중생이라고 보거든요 사도바울의 업밴다운을 네 번으로 보거든요 처음에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로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담해석에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중생이에요 너 왜 나를 핏방하느냐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언제요 이러면서 내가 저 주님을 풍박했구나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가 첫 번째 중생이거든요 그때 예수 믿던 사람을 죽이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야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구나 주님을 만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를 얼로 인도하세요? 부르시자마자 사도행전 18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어디 갔냐면 이 사람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는 뭐냐면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 사도바울이 보금은 전했겠지만 여긴 전도의 능력이고 뭐고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무명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이요? 3년 동안 18절에 그 후 3년에 내가 개발을 방문했거든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어요 3년 동안 부르자마자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낮추셨어요 그럼 그 후에는 사도바울이 쫙 하나님께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반도 엎은 다음에 또 있어요 그 광야에서 겸손의 시간을 갖게 하고 이제는 또 열심히 주의 사회를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에서 실패하잖아요 사도바울에게는 이 아덴에서 선교에서 실패가 굉장한 낮아짐의 시간이었던 거 아세요? 사도바울은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줄 알았어요 사도바울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줄 알고 자기가 말빨이 세기 때문에 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덴에서 사람들이 이게 선교 실패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사도행정 18장에 와서 고린도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가 와서 사도바울이 열심히 선교한 거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움츠리고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게 되냐면 브루스게와 아글라 만나게 돼요 왜요? 사도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한 거예요? 텐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고린도교에서 보금전도보다는 텐트를 더 열심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브루스게와 아글라 만나요 그러니까 하도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성경님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고린도설 사도행정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 좀 해 아니 고린도교에 왔는데 사도바울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능력도 없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야 말해 이제 좀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이때가 사도바울이 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걱정하지 마 나가라 너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 너 안 죽어 아직은 너 누구든지 널 못해 그러니까 나가서 전해 그러면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전하면 예수 정말 많이 믿을 거니까 나가서 좀 전해 사도바울이 얼마나 이게 다운이었는지 아시겠죠 사도바울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도바울은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이 말빨로 되고 자기 지식과 이론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래치우시면서 더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등수 2장 2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와 그의 십자가 못박이는 원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덴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복음 전도로서 살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더 스트롱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바울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한 힘이 떨었어요 이 마음 이게 귀한 거예요 예전에 사도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지가 똑똑하니까 무슨 얘기를 나오든지 그냥 맞받아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두려워요 하나님이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도 돼요 이게 세 번째 사도바울에 낮아지는 중생의 모먼트였어요 네 번째는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선교여행 중에 사도바울이 자기 신앙이 바뀌는 것을 자기도 느껴요 자기 신앙이 더 제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작발을 읽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이제껏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지가 한 대로 다 되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 진행되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약해요 제가 중동에 살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예요 서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창고에서 서류 바꾸는 인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면 그게 인샬라예요 그래서 이틀 이따 가잖아요 왜 아직 안 됐냐 하면 인샬라 이래요 운전면허도 이렇게 줘요 이 사람들은요 늘 인샬라가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아니 지가 안 해놓고 인샬라라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사도바울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정 16장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이 고집스럽게 뭐예요? 그들이 부르기아로 갑니다 이것도 아시아거든요 안 떠나는 거예요 부르기아 사는데 또 막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 땅으로 또 가요 근데 또 막으세요? 고집스럽죠 왜냐면 아니 가서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난 가서 전할 거야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럼 무시하러 갑니다 거기도 안 돼요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는 거예요 아니 막는데 네 도시나 간 거예요 고집스럽게 네 군데나 이게 사도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막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눈에 안 차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얘 데리고 다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얘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도바울? 그냥 버렸어요 내버려두고 신라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원래 사도바울의 모습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중에 모든 것이 아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들을 이제 사도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바울도 변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솔직히 사도바울은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날 감옥에 보내실까? 감옥에 와서 뭐하라고? 왜 나를 맞게 하실까? 이유를 못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빌리포서 1장 12절에 형제들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감옥에 갇히는데 이게 복음이 더 필요한 거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빌리포서 4장 4절에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냐 기뻐하라 이게 본인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얘기 안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 다 기쁜 거예요 매마자도 기쁘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못해서 아마 모든 일에 기도한 걸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로 행복하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서 우리로 그 일을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행복한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한국말로 교도소가 뭔지 아세요? 교도소? 교도소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곳이래요 여러분 사형수는 교도소 보냅니까? 그거 아세요? 사형수는 어디 보내요? 한국에서 사형수는 교도소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사형수는 교도소 안 보낸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럼 사형수는 어디 보내요? 사형수는 구치소 보낸대요 똑같은 이름인 줄 알았죠 전 똑같은 데인 줄 알았더니 장소는 똑같은데 부르는 게 틀려요 구치소는 이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 안 하는 곳이에요 그냥 가둬놓는 곳이고 교도소는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것이 교도소예요 그래서 사형수는 구치소 보낸대요 근데 세상은 사형수가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변화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구치소예요 세상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도 포기 안 하지만 우리도 포기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뀌라고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되라고? 이제는 죽어도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며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행복하라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 일에 열심으로 주님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저 주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 안에 포기 안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교리면서 주님의 콜링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도바오처럼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